2018년 출시된 9405R 신용 모델입니다. 9405R 모델이고요. 포장이 예전 플라스틱 고급 박스에서 종이박스로 바뀌었습니다. 약소화 시켰는데요. 이렇게 밝기는 420루면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간은 3시간 정도고요. 14500 배터리 1개를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벽에다 거치하는 거치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후레쉬. 그리고 악세사리로 충전기. 벽에 붙이는 3M 테이프. 손목 레니아드 링.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벨트 휴대가 가능한 나일론 파우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휴대가 가능하고요. 반 스위치로 모두 조정이 가능합니다. 강하게, 약하게, 전멸등까지. 강하게, 약하게, 전멸등. 이렇게. 그리고 포커싱 조절이 가능하고요. 넓게, 좁게. 넓게, 좁게. 그리고 충전하실 때에는 이렇게 USB 끝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붙이시면 그냥 자동으로 충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벽에 거치대를 이용하실 때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돌려주시면 벽에 거치대가 딱 붙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거죠. 컴퓨터 옆이나 아니면 뭐 이런 쪽에 스코드 쪽에다가 앞에 어댑터 꽂아주시고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댑터는 따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어댑터는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해요.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밝은데 400루멘으로 420루멘으로 이렇게 충전용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9405 P5R 2018년 모델입니다.